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서진은 신경증에 시달리는 인물이어서 뭐랄까, 지금보다 상당히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제작진의 배려로 세티 촬영을 할 때 주차장에 농구 골대를 설치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점심시간대마다 마치 학창수절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10분 안에 밥을 먹고 스태프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농구를 즐겨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주 잘 됐습니다.